어우 예쁘다 ... 그곳에 어? 이쁜 거 맞아? 단방 시원하게 돌자 심해로 쭛쭛축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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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존나이 많다 와 혹시 한번 내가 한번 대구에서 서울 올라오면 간단하게 밥이라도 응 moment 최상위한테 먹힌다 아이씨.. 저 반토각 나셨어요? 남순님 안녕하세요 이거 사러졌어 이게 뭐야 남순님 10개 감사합니다 잘못했죠? 남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라라라라 오 뭐야? 다요? 라라라라라라 와 진짜 고소.. 아.. 저 진짜 고소합니다 방송 후 사진이랑 틀리거든요? 응 와 진짜.. 남순님이 오셨고 이쁘다 하하하 헤헤 엥? 이쁜 거 맞아? 얼굴.. 얼굴 좀.. 개와 개와 개 가만히 좀.. 있으세요 하하하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얼굴 좀 그래서.. 얼굴 좀.. 제발.. 왜 이러는 거야? 약발고 방송하나 이거? 약간 의심스러운데 할까? 적게 감사합니다 아 뭐야 무서워 왜 이러는 거야 다들 왜이래! 새벽에 저기요 재능충이신데 어디 사세요? 집에서 하죠 이분이랑 핫방 하고 싶다 텐션 좋아 보이는데 아 남순님 핫방 갑시다 어 좋아 야 양판보다 덧돌아이 있는데? 23,000원 이쁘긴 하다 그치? 저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호떡 좀 주세요 호떡 좀 주세요 야 보석이다 보석 아 이거 왜이러냐 아 저기 술 먹고 방송하십니까? 방송하십니까? 응 경찰서죠? 저 갈게요 연락주세요 노인드 납세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양판끝 뛰어넘었는데 아아아아악 은근 진행 으음 dim 하하 아 얘 방을 못 나가겠네 왜이러나 다니냐 진짜 됐나요? 아니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? 이게 방송을? 노잼이라고? 차라리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약간 방송은 나도 잘 못하지만 방송은 저런 사람들이 해야 돼 그 뭐지? 남들과 다른 이런 삶을 사는 이상한 남들 어떻게 저렇게 하지?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해야지 보는 거지 재정상으로 이렇게 살면은 절대 못 봐 절대 못해 그러면 없다